오랜 말에 주실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주실 줄 알았어요 레츠고 아 남순아 고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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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으로 발목을 들어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고 막아야 해. 막고 입고 입어야 해. 형님 사전에 막아야지. 사전에 막아야지. 사전에. 진단도 안 돼? 진단도 안 돼? 진단도 안 돼. 진단도 안 돼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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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잡아야겠다 이거 안 떠올려 안 떠올려 아이고 어? 잘해봐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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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할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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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형이 내게 만들 수 있어. 그렇지. 그냥 타. 내려가 이렇게. 타고 내려가. 그렇지. 돌아. 오케이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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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무슨.. 안 한 번만 더. 그렇지. 오. 좋아. 뭐 있어. 더워 응 안 됐죠? 힘이 안 돼? 털이 안 돼? 털이 안 돼? 털이 안 돼? 빨리 앉아! 빨리 앉아! 압박 하나 둘 셋 자동 털이 안 돼? 하나 눈을 바지않는 것처럼 그렇지 눈을 저고 얘는 지식대 역할 머리가 눌러주는 것 하나 둘 셋 털이 안 돼? 암흥맥이 진짜 하나 하나 숙여야 돼 숙여야 돼 둘 정지 나가요 나가요 그렇지 이제 조금 더 앉아서 그렇지 그렇지 셋 나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살짝 들어주면서 뺏기면 돼 그렇게 그렇지 나 어떻게 손 맞잡아? 손 맞잡아야 돼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딱 해서 이 사람이 못 움직이 한다는 내가 손을 맞잡아서 이 사람 허벅지를 쪼아 놔야 돼 그다음에 당겨 그렇지 하나 둘 넷스Now 두꺼인 됐어, 두꺼인 됐어 두꺼인 막아서 두꺼인 해 시작 나 이 소리야 할 수 있어! 형이 쫓기는 줄 알아서 덜? 흔들어 나 맞고 호들이였어 할 수 있어 호들이였어 할 수 있어 호들이였어 할 수 있어 호들이였어 할 수 있어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당겨야죠 당기다가 왔는데 다시 빼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오케이 알겠어요? 그 다음에 고여서 와봐 당겨도 돼요 아니면 여기 당기다가 뭔데 잡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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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오 소리 손에 아 쉽고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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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이 두고, 시작! 중심 바로야 돼 중심 바로 중심 바로, 문이도 하나, 문을 틀어야지 눈을 봐야겠죠? 눈이 돌아가면서 자, 그리고 약간 이쪽으로 밀어준 눈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각오를 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잘라 얘네들 왜냐면 신목이랑 애들 잡아주고 그다가 갑자기 속도가 막히고 그래서 시원한 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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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잘생겼어 시원한 거 봐 한 판매자 한 판매자 깨끗하지마 깨끗하지마 아 이거 불합니까 안 갔어? 안 갔어? 안 갔어? 오우 오우 아 도봉 아 나도 그거 제일 많이 당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지금 중심수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건데요 오늘 오랜만에 도복을 입고 했거든요 거의 한 달 반 두 달만에 한 거 같은데 네 오늘도 재밌게 했고 제가 운동한 곳은 부평에 있는 위너스 멀티짐이라고 롯데백화점 가는 길에 있는 멀티짐이에요 주짓수, MMA, 다이어트 복싱, 킥복싱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저는 보통 9시 반 타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꼭 오셔서 저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한 운동 선수분들 중에 MMA 선수,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레슬링 하시던 분도 있었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보고 저희 주짓수 할 때 유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뭐 당연히 MMA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셨을 때 유도도 너무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서로 도움될 것 같아서 주짓수랑 유도랑 이렇게 레슬링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합쳐지면 저희가 회원들도 있지만 저희가 서로 응위를 할 수 있고 또 재밌게 운동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나오도록 할게요 네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scared 30초 이 atomic ので 먹은 아니 씨 정말 달